어 그래, 일단은 가, 가자 야야야야, 너 설마 나 혼자 두고 먼저 가는 거야? 기분이 좋냐, 엄마? 야, 신혁,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냐, 인마, 어? 그럼 안 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? 신혁? 어 어, 야 미안 어, 내가 많이 취했나봐 아 아 아 혹시 어젯밤에 우리 우리 뭐 그러니까 내가 기억 못하는 새 그러니까 알잖아요 글쎄 뭐 내가 또 그 성인군자는 또 아닐까 왜 기억을 못하니 해야지 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